미안하 내가 당신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네가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고 자고 일어나면 하루 전날 또 하루 전날 거꾸로 뭐라고 있다는 말이지 너도 계속 시간이 계속 어제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누구세요? 저는요 미래에서 왔어요 네? 내가 당신의 불행한 어제를 바꾸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너무 미안해하지마 근데 이걸 말해주는 게 맞나 싶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지오민 씨 오늘이 경기에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예은아 내일 아니 어제에서 만나 나에게 다시 내일이 올까요? 처음 만나는 타임 리와인드 모비 다시 봄 tama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한효정